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지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구축했던 워드프레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플러그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이나 테마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코어 쪽에 있는 메인 소스에 대한 그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알림판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쪽에 알림판에 업데이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현재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이 취약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정도가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하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또 테마하고 관련된 지금 이제 0.1.6 이렇게 테마 인더스트리얼 라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버전들이 그 꼭 보안과 관련된 것들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안과 관련이 돼서 혹시나 심각한 취약점들이 나왔을 때 이 시스템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파일 업로드 취약점에 의해서 시스템에 침투가 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보안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플러그인 쪽에 들어가셔도 여기에서도 이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이것들이 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이제 보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제일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플러그인이 실제 보안 업데이트가 정기적으로 잘 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많은 것들이 플러그인들이 보안적 취약점들이 있더라도 이슈가 있더라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 워드프레스 환경에 대해서는 이스프로이트 DB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이나 아니면은 테마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이 이렇게 공격코드까지 노출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 바로 그 버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바로 공격을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전번에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WP 스캔 대표적으로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버전 정보, 어떤 플러그인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 어떤 테마가 설치가 되어 있는가,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또 공격자 입장에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그 스캔들을 어느 정도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플러그인으로 또 제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들, 워드프레스 환경들을 구축을 했을 때 첫 번째 살펴볼 플러그인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뭐 보안적이면 보안적인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컨텐츠들을 여기다가 이제 블로그 형식이나 홈페이지 형식으로 많이 올렸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컨텐츠들을 이제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저작권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호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시려면은 우리가 Copy Protect, 아니면 Copy Protection이라고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컨텐츠를 보호하는 플러그인들이 좀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가 있고요.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바로 이 WP Content Copy Protection이고 No Right Click. No Right Click이라는 것은 오른쪽 눌렀을 때 이거죠. 오른쪽 마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이 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FTP를 설정을 기본적으로 안 해놔서 그냥 다운로드, Z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접 압축을 해제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기록, 그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 플러그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뭐 스크린샷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그인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 이거를 플러그인들을 바로 다운로드 FTP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WP 컨텐츠 쪽으로 들어가서 이 플러그인 쪽에 디렉토리에 바로 설치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처럼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이 다운로드 받은 것을 그쪽 디렉토리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WP 컨텐츠 쪽으로 갈 건데 어디에 있냐면은 아, 인클루도 쪽에 있죠. WP 인클루도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테마하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 있었네요. 죄송해, 헷갈렸네요. 그래서 WP 컨텐츠죠. WP 컨텐츠가 맞죠. 그래서 이쪽 디렉토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플러그인 쪽으로, 플러그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동일하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로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얘가 다운로드 받았던 이거 WP 컨텐츠를 우리가 이쪽 디렉토리에다가 저희들이 복사를 할 겁니다. 예, 복사를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 디렉토리에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ls 하시면은 이렇게 WP 컨텐츠 카피 프로텍트라고 이렇게 Z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집, WP 컨텐츠 카피의 프로텍트 Z파일을 언집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WP 컨텐츠 카피 프로텍트라고 디렉토리 안에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소스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한번 설치된 플러그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을 뿐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누르시면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활성화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러가지들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가지들 이제 옵션들이 보이게 되죠. 여러가지 옵션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옵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설정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포스트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텍션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이네이블 이렇게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스태트 페이지에 대해서 프로텍션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이네이블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누르시면은 자바스크립트로 관련된 것이나 HTML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컨텐트 이즈 프로텍트라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눌러놓고 기본적으로 해놓고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이제 뉴스를 가져온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눌러서 마음대로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붙여둘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 그런 교육 목적으로 가져온 것인데 그러면은 이 관리자 페이지가 아니고 일반 사용자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접근하시면은 아까 저희는 이제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를 가져올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긁어 오더라도 긁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하거나 이제 마우스 오른쪽 같은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컨텐트 프로텍트라고 얼러창이 하나가 뜨죠. 그래서 막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자 도구나 여러 가지 유행해서 어느 정도 우회는 가능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보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보안, 보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트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같은 거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설명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플러그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있고 사실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프리미언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일부 이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인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커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세한 보호들을 하고 싶다. 이제 워터마킹이나 그런 것까지 뭐 이게 출처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들이 있거든. 이미지 이제 워터마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신다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과 HTML 관련된 부분들만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보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로는 이렇게 컨텐트 보완은 플러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공격에 대한 보안 플러그인들이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 공격에 대한 보안 플러그인에 대한 보안 플러그인에 대해서